28년 무자녀 뒷 대회를 맞이해서 깜찍하고 깜찍한 브롱을 위해 김호흡장 한마누룸 괴물 브롱을 위해 1번! 2번! 정말 참말름이 쌩쌩 불고 있는 이곳 강릉까지 오신다라고 우리 여성에게 팀원 저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뭐 일태면 2007년에서 28년 무자녀를 맞이하면서 좋은 꿈 꾸신 분들 있습니까? 요즘 매일 꿈꿔요 무슨 꿈을 꿉니까? 저녁에 밤을 줍는 꿈을 계속 꾸는데 태몽이라고 그러죠 그걸 태몽이 꾸셨어요? 저는 꿈에 악어가 나타나요 악어요? 네 악어도 태몽인가요? 아들이에요, 아들 악어도요 네? 악어도 아들이라고 태몽 아니 근데 저는 악어가 꿈에 나타났는데 내가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아니 왜 태몽은 없어요 그래도 뭐 안 드신 게 다행이죠 그리고 또 완전히 이제 1박 2일 마스크도로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MC몽 MC몽 대단합니다 예, 개론지가 MC몽 탁구 이후에 독도도 넘는 뛰어넘는 1박 2일의 레전드다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지금 미니홈피나 제 팬페이지로 쪽지가 왔거든요 굉장히 응원과 함께 탁구 좀 붙자고 2008년 무장인으로 맞춰서 첫 번째로 떠나는 예행지 어딥니까? 저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제 바꿔요 저기입니다 이게요 그야말로 예행을 좀 했다는 사람들 예행을 통해서 방금을 좀 낀다는 사람들은 항상 이 7번 국도 7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7번 국도는 무엇이냐? 해안도로 해안도로구나 해안도로죠 이게 동해 해안도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덩뼈 고속도로라고 불립니다 이 강동을 기증으로 해서 밑으로도 이 고속도로 타고 내려다보면 동해에는 거쳐서 삽집을 거쳐서 울진을 쭉 향해서 아, 뭔지? 아, 지금부터 덩뼈를 쭉 타고 울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울진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냥 저는 이따 따뜻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느냐? 그렇지 아닙니다 복도로 게임을 통해서 3명은 그난하게 안락한 대응버스를 통해서 타고 가고요 나머지 3명은 엄청난 이 추위와 이 맛발음을 덴드내면서 오늘은 더 특이하게 오프카를 준비했어요 고속버스 측에 날씨가 좋을 듯하면 굉장히 좋지만 이 추위에 노트과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타고 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3명까지 가다가 그냥 좋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얼어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추위에 따라서 얼어죽으라 입도라는 프라임 신경돔 만족뷰어 만족뷰어 곤명 프로그램 1박기 굳이 띠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민속놀이 민속놀이 리허터맥이사 택받임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제기창인데 아니 이것도 이것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장 잘하는 줄타기를 한 번 줄타기 한 번 하죠 또 줄타기 하죠 저는 이번에 라인 타세요 저 진짜로 제가요 경기야 나 진짜 잘해 농담 아니라 나 너무 잘해 여기 여기 지적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저는 이거 침실 때까지 제기를 찰 수가 있습니다 제 체력이 침실 때까지 말도 안 되는 또 저기 그러면은 한 번 맛보기로 맛보기로 한 번 몇 개만 찾아오십시오 자세만 보면 알죠 딱 한 번씩만 차기 딱 한 번씩만 차서 자세만 좀 보기 딱 한 번만 차고 딱 한 번만 차고 한 번만 차고 있는 거야 그렇죠 형님 이게 각도가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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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온다 나온다 뭔가 반동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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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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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한 번만 차고 있다니까 가볍게 회의 말 뜻을 기회는 못해 다들 야 너 내가 올해 새해 선물로 호 하나 줘줄까? 호요? 어떤 호요? 도산 안창호 이런 것처럼 만에 한우 형 이런 것처럼 네 너 허당해라 허당 허당해라 허당 허당 승기 허당 이순기 허당 이순기 허당 이순기 허당 이순기 허당 허당 조금 전에 그렇게 한 번만 차기로 했다 한 번만 차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정말 얘 허당이에요 아니 허당 승기 허당 승기 근데 이거 자컨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사실 섹시랑 싸워 너가 귀엽다고 해도 뭐야 진짜 멍게 이리 와 이리 오면 이렇게 셋 하면 돼 야 잠깐만 내가 왜 노래하는 하천라인으로 가요 하천라인 하천라인으로 가요 그때 우리 복수해야 돼 복수로 가 복수로 가 복수로 가 복수 한 번씩 더 자 손으로 잡기도 없는 거잖아요 또 잡고 그럴 거 같지 한 번만 잡게 하자 안 돼 안 돼 한 번 잡게 한 번 잡기는 있다고 해 불안한 데서 한 번 벗고 하자 네 가 가 가 가 가 이 스트레칭 가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 두개 두개 아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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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뛰어 여쭈어 여쭈어 네가 잘 못하니까 제발 야 세개 승기야 네가 하나 해야지 웃긴다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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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더 웃긴 거라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로 떨어지는 거야 진짜 웃겨 아 아 아 아 아 잘 안 보인다 릴렉스 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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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선호아! 아니 진짜! 2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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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이 찰 거야, 나 많이 찰 거야. 형 저거 타면 진짜 튀겨. 형 알잖아 우리 지금 두 개 했으니까 형 파이팅! 순아 두 개? 두 개 안 보여 차는 수가 들어왔 그래 제기가 안 보인다니까? 왜 그러나 그래? 제기가 안 보여 뭐야 두 개 원 이게 세 개지, 앞에 세 개 두 개 원 두 개 두 개, 네 개, 네 개 두 개 차면 1등이구나 여기는 형, 재기가 안 보여 안기 형은 개LAHý 잠깐만, 잠깐만 재기가 안 보여 3 Hana 정규 5등이야 esseseye 차도 정규 5등이야 4개야, 4개 도전! 도전! 4개 간다 5 6 간다 5 6 이제 못 잡아 이제 못 잡아 버스, 버스 4개 가 4개 5, 6 1, 벌레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마지막에 탁 소리 못다 3개, 3개, 3개 아, 이거 유연성이랑 필요 없어, 할아버지들도 잘 차 아, 이거 유연하다 오, 되게 유연하다 진짜 형 무슨 고기 한 분 들고 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이야, 멋있다 없다 갔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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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got 잡았다 저ено 야, Guys 구들 102 이야, 아دة 야, childcare 잡았다 잡았다 나의 이름이 큰 거 하시는지 아세요 제기촌에서 이 정도면 씨름하실 때는 어떤 거 하셨어요? 간다 못 잡아요 이제 형님 못 잡아요 진짜로 내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제기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나 줄게, 나 줄게 잔돈인 것 같다 진짜로 진짜로 할 때 아이 친구 3천 원 이거 기름 어떻게 봐요? 아 그게 3천 원이야 어차피 동전으로 저기 몰아주기 하죠 몰아주기? 용건 몰아주기 원해? 원해 원해 우리 여행을 따라다 보면 사실은 이게 팀별로 해서 돈을 몰아주고 친구들께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여행의 절등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정해야죠 종목 에이 이건 안 하지 이제 우리가 상대방 소위 지목하면 되잖아 한 명씩 그쪽 팀이 있을 때 우리 팀 진짜 가세요 승기 다리가 안 좋아 다리가 안 좋아 승기 이 소리야 이 소리야? 괜찮다 너무 노랗다 승기야 한 개 차에 웃기다 진짜 용돈인데 용돈 승기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세 개만 찬다라는 생각으로 세 개 세 개 찬다면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네 개가 된다 세 개면 안 찔 거냐 세 개면 안 찔 거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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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두 개 하나 하나 다 됐어 세 개면 안 찔 거냐 세 개면 돼 세 개면 돼 네 제발 잡게 잡게 아 진짜 젠탈을 잡고 잡고 달려야 돼 떨치지 말고 너무 위에서 쳐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형 괜찮은 자신감 같고요 와 이 디스의 느낌 절대 3개는 못다 많아봐야 되겠네 센터를 잡아 센터를 가운데로 올려 하나 둘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어머나, 다시 또. 다시 또. 떨려. 됐다, 됐다, 됐다. 마지막 결승전, 결승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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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결승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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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차. 자, 그러면. 차, 차, 차. 먼저 책임자. 다요? 다, 다, 다. 근데 왜 먼저 차? 아, 나 너무 떨린다. 가밍고, 가밍고. 가밍고, 가밍고. 부인 차야, 차. 우리 돈이에요, 돈. 너 생각해봐. 너 차, 돈. 아, 떨려, 떨려. 아, 형 차야? 돈 있어야 차로 사야 돼.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아니, 남의 차 타고 다니면서 뭘? 아니, 남의 차 타고 다니면서 뭘? 아니, 남의 차 타고 다니면서 뭘? 야, 바가지가 바가지네. 알잖아, 맞잖아. 아니, 부인 차로 생생되는 거면. 자, 갈게요. 자, 갈게요. 잡는 거 없다고요? 없죠. 없죠. 송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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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한방이구나! 인생 한방이구나! 밥살! 11. jem Ой어 fins 잘 static. 열 개. 10개, 10개. 왜 0개? 5개까지는 놔두고? ABC! 김C. 성만 부르면 안 되죠. 이름 부르세요. 김대훈, 두중, 쏴! 호동아! 호동아, 호동아. 말 잘래, 쟤. 아, 진짜 끝난 거야? 형, 여기 뭐야? 우와. 여기 있다가. 아니, 없었어. 맨날. 형, 뒷자리는. 우와! 와, 시원하다. 나 오프카 처음 타봐. 야, 뒷자리는 너무 시원해. 여기, 여기 완전히 가도 보면 절경이야. 예술이야. 나를 두었잖아.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오프카 타면 왜 머리가 길면 머리가 확 휘날리잖아. 그게 왜 서울이다? 형, 머리 기르시면 되잖아요. 머리가 안 자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 이게. 너무 궁금했어. 15년째 같은 애가잖아요. 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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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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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이야. 꼽꼽스팀 돼 있네. 이거 찍히는 건가, 빨리 달리는? 또? 아, 우리 거네? 우리 거냐. 이건, 넌 정말 허당이야, 넌. 아! 우아! 와! 야, 사래 죽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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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야. 이야 윗댕이가 떨어져 나가 윗댕이가 윗댕이가 떨어져 윗댕이가 떨어져 윗댕이 누가 나더러 리액션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윗댕이가 안 돼 이거 노래 같은 것도 안 나오나? 야 왜 이 노래야 이번에 누가 아이스크림 먹어 형님 얼마나 하시죠? 어휴 막 음악도 틀어놓고 되게 신났어 지금 예 살려줘 아니 아니 우리 크림 알면서 살려줘 나살기 바쁜데 야 진짜 안 돼 어우 안 돼 너무 춥다고요? 일단 여기 히트하지 꺼주세요 너무 덥거든요 너무 덥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요?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한 티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1박 2일 나오면서 어 뭐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비 와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까? 비 와야 돼. 야, 우리 지연아. 저거 하자. 오랫동 차 타고 가면서 작사하고 노래 만들어서 그걸 진짜 음받아야 되는 거야. 시가 나 빨리 가라 하러 시작해서. 1박2의 송을. 내가 자는 게 자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아니요. 내가 자는 게 자는 게 아니라 웃기다. 그러니까 내가 자는. 근데 의미 있는 노래 아니야. 웃는 게 웃는 게. 다시. 또는 거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돼요. 내가 자는 게 자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도에서 씨로 넘어가는 이거 아무도 사용 안 한 거야, 도에서 씨로 바로 넘어가자 아니야 이렇게 내가 자는 게 자는 게 아니야 너는 비슷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야 지은이 조용히 생각하는 거 봐 역시 음악가 나온 해가 저물어 온다 또 밤이 찾아온다 해가 저물어 온다 또 밤이 찾아온다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다 너 먼저 골라봐라 나만 아니면 된다 인생은 한 방이다 복불복 까나리 먹고 우엑 우엑 이끌어 간다 쿨야 걸려 까나리 먹고 우엑 우엑 이끌어 간다 쿨야 걸려 어때? 괜찮지? 배가 저물어 온다 배가 저물어 온다 지은이 형님 예컬 아예 안 먹었다고요?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다 자 여기서 지은이 거로 마무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가사 1박은 아니잖아 까다리 벗고 우엑 우엑 입돌아 간다 돌려 돌려 지은 1박 말이 1박 1박 말이 1박 이건 맨날 쪽박에 쪽박 인생은 줄 결국 내가 잡은 줄은 상근이 개줄 상근이 개줄 까나리 벗고 우엑 우엑 입돌아 간다 돌려 돌려 인명의 시간이 찾아왔다 오 예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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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리듬만 좀만 다듬어지면 딱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네 드디어 그들이 온다 멋진 노래로 들려왔습니다 1박 2쇼 1박 2쇼 해가 저물어온다 똥밤이 찾아온다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다 넘어져 골라봐라 나만 아니면 된다 인생은 한 방이다 복불복 1박 말이 1박 쓸실은 무빡 이건 맨날 쪽박 쪽박 인생은 줄 결국 내가 잡은 줄은 상근이 개줄 상근이 개줄 상근이 개줄 까나리 벗고 우엑 우엑 둘러둘러 다같이 외쳐보자 복불복 까나리 벗고 우엑 우엑 입돌아 간다 다같이 외쳐보자 복불복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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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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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